그를 찾을 수 없으니까 만약 남자를 만나게 된다면 정신 나 대신 안 할 사람은 돼요 너무도 어리고 잘났어 내 노심춘사 전정균도 저 사람이 잘 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 사람이 변함은 어떻게 하나 의심하고 가족이 많아도 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안 합니다 나도 이런 감정 처음 해요 내게 처음으로 찾아온 이 소중한 감정 놓치고 싶지 않아요 작동들은 생각도 있을까 자기를 해요 내가 나이도 많고 마중마다 보니 편안하게 느껴져서 사랑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 말아야 그건 호기심이 뿐이죠 부부장님 동생 같고 좋은 모든 거 알아서 하는 말인데 이럴 땐 무조건 인생 선반만 들어요 내가 장담해요 부부장님 지금 가슴 아무리 뜰 것 같고 그 2년도 못 가요 아니 1년도 못 갈 거예요 나 그런 거에 내 인생 걸고 싶지 않아요 나 자식도 있어요 돈 많이 벌어서 내 자식하고 같이 사는 거 지금 그게 내 꿈이에요 그런 아슬아슬한 모험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아요 모험하는 게 아니라면요 내 감정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면요 누구나 사랑할 때 영원할 거라고 하죠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세상엔 영원할 사람 같은 거 없어요 정말 오만 방자하군요 왜 본인이 경험한 것만 진실이라고 믿어요 좋아요 내가 보여줄게요 지금 나와 신씨가 갖고 있는 그 엉터리 생각 내가 깨줄게요 당신이 내 앞에 무릎 꿇는 줘 당장